1 5 5 5 5 9 6 5 5 5 5 5 5 4 5 5 5 5 5 5 5 5 잠시만요 와.. 뭐야 이거 우와.. 우와.. 아 야 경과 기가 막힌 거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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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5 5 4 아 으 으 이거 브레이크가 이상해 뭐야 어이 쎄이 절 누가 안 그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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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여기 목기가 많이 타렸어 우와 어디였을까 오옥 오옥 오오오오오오오! 여기가? 어우 지금 예전에?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자 빨리 가서 쏘올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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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가 불안한데 으 제가 불안한 왜 으 으 으 아 이 막고 나 아 으 이 썩 뭐 와 4 1 으 으 으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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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우선가 정상계 겨우 등산객 등산객 우와 여기죠? 와 안 보이는데 근데 중간장 정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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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좋아도 들어주는게 아니였어 쟤가 걸렸어요 제가 먼저 한번 걸리면 나서 걸린네요 누가 1번이야? 디젤 디젤이 갔어 건조야 누가 grammysen 1차만 왜 돌려 다시 타야 되지 않겠어요? 이제 다시 돌아야 되지 않겠어? 그냥 가 성공해야지 도시 둘이 같이 가는거야? 자세한거 연사를 확인하세요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ㅋㅋ 워후 어 이거 뭐지? 어 아 뭐 아 그 오랜 아 아우 허리 아파 괜찮아?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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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